자 이어서 또 초대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6번입니다 이지은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노래가 이선이의 노래 준비했어요 이선이 노래가 굉장히 키 높은거 아시죠? 네 자신있어요? 아니요? 고음 올라가다가 삑살이 딱 나면 굉장히 안좋은데? 뭐 그럴 수도 있는거죠 어쨌든 열심히 불러서 우리 어르신들 감동 좀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이선이 노래 잘 아시죠? 이선이 노래 굉장히 가을에 짙은 정치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우리 이지은양이 불러줄 노래는 어떤 노래에요? 이선이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어우 이거 좋지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이선이 노래 잘 어울리는 노래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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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